안녕하세요 토이청보입니다 오늘은 쿠키런 쿠키런 피규어 컬렉션 3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에는 12개의 피규어가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피규어가 다 들어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자 열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둘 12개의 피규어가 담겨있죠 자 그럼 하나씩 언박싱 해볼게요 자 먼저 처음껏 이렇게 보시면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나오는 모은 걸 모았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라는 소리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자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을까요 짜잔 오 오 이거요 이거 여기에 표지에 앞 표지에 그려져 있는 피규어인데요 자 이 피규어의 이름은 무엇이죠 여기 뒤에 있는데 자 히어로 쿠키 히어로 쿠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시를 자 히어로 쿠키 나왔으니까 표시 자 처음꺼는 히어로 쿠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끝까지 피규어가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하나 들어있죠 자 이번에는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을까요 중복일 수도 있어요 랜덤이라서 짠 오 중복은 아니에요 짜잔 우와 이건 뭐죠 일단 끼우고 어떤 쿠키 피규어죠 자 보시면 오 여기 위자드 쿠키 마법사 쿠키죠 자 두 개 나왔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두 개 쿠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언박싱 해볼게요 세 번째 쿠키 열어볼게요 짠 체크리스트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빼고 자 이번에는 어떤 쿠키일까요 짠 중복일까요 오 아니에요 중복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거 허브쿠키 아닌가요 어 어디 끼울 때가 없네 어디에도 끼우는 거야 아 여기 밑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허브쿠키 아 맞죠 허브쿠키 체크리스트 체크 자 이렇게 세 개 나왔죠 자 중복되지 않는 세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 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체크리스트는 빼고 자 어떤 쿠키가 나올까요 중복일까요 아닐까요 짜잔 아 중복 중복 이거 아까 히어로쿠키였죠 히어로쿠키 중복으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스 개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스 체크리스트 있고 빨리 개봉 짠 짜자잔 짠 아 또 중복 또 중복이에요 또 중복 어 위자드 위자드 아하 위자드 일단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뭘까요 궁금하네요 자 빌려보겠습니다 어 또 중복 아하 이러면 안 되죠 또 중복 자 자 허브쿠키 자 언제 또 중복이 안나올까요 자 일곱번째 상자 개봉 자 체크리스트 빼고 이번에는 중복 아니기를 자 중복 아닌 거 같아요 오 나왔어요 나왔어 봅시다 이게 이게 무슨 쿠키죠? 체크리스트에 보시면 어 마카롱 마카롱쿠키 나왔어요 새로운 거 마카롱쿠키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나왔네요 마카롱쿠키 여덟번째 상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여덟번째 상자가 잘 안 열어줘요 자 체크리스트 빼고 뭘까요 이거 중복일까요 오 다른 거 나왔어요 이 쿠키는 뭔가요 이름이 쿠키용 자 체크리스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 치어리더 쿠키 치어리더 쿠키 여기 있으니까 체크하고 치어리더 쿠키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아홉번째 아홉번째 상자죠 아홉번째 상자 개봉 자 체크리스트 빼고 이제 중복일 거 같아요 아닌가 오 중복 아니에요 뭔가요 이거 바다요정 바다요정 쿠키 체크리스트 어 맞아요 바다요정 쿠키 체크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들어있다는 쿠키는 다 나온 거 같은데 나머지는 다 중복인가 모르겠네 한번 나머지 세 개도 열어볼게요 자 중복일 가능성이 높죠 자 중복일 가능성이 높죠 열 번째 쿠키 체크리스트 새로운 거 들어있으면 좋겠네요 이게 아닌 중복일 거 같죠 어 맞아요 이게 똑같은 게 두 개씩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마카롱 맛 쿠키였죠 이렇게 찍어서 마카롱 맛 쿠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나머지 나왔던 거 나올 거 같은데 뭘까요 치어리더 쿠키 다 중복이죠 똑같은 게 두 개씩 들어있었네 새로운 것도 하나씩 넣어주지 아무튼 그건 저의 바램이었고 마지막 열두 번째 상자를 열어보시면 마지막에는 어 바다여정 쿠키 그러니까 이 열두 상자에 하나씩 사면은 중복된 게 나올 수 있고 이게 세트로 열두 개를 사니까 똑같은 게 두 개씩 들어있네요 다 들어있네요 자 바다여정 쿠키까지 그래서 언박싱을 다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쿠키런 피규어 세트인데요 피규어 컬렉션 3 3 12개의 박스를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, 좋아요, 공유,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잠시만요 고맙 outrage